네, 이번엔 폐광지역인 태백과 정선으로 가보겠습니다. 태백시장 선거는 이상호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정선군수 선거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의 박빙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태백시장 후보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 54.8%, 더불어민주당 류태우 후보 29.6%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30대와 50대, 60대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은 반면 류태우 후보는 40대에서만 근소하게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방안이 45.1%로 가장 높았고, 제천 3척고속도로 착공 등 교통망 확충, 장성광업소 폐광대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양자대결로 치러지고 있는 정선군수 선거에선 국민의힘 홍천식 후보 45.2%,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 43.2%를 기록하며,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의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최승준 후보가 20대부터 40대까지 앞섰고, 홍천식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정선군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어 완전 폐지가 25.5%로 가장 많았고, 강월랜드 매출 총량제 규제 완화, 도함된 수질 개선 및 피해보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광지역인 태백시와 정선군의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두 도시 모두 국민의힘이 50% 내외의 지지를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은 20에서 30%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뉴스 모재성입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